아, 제 휴대폰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그쪽 거였어요? 재미있는 우연이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저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그쪽은 샘플평 찾아줬고 난 휴대폰 찾아줬으니까 비겼죠? 그런 셈이죠 아, 근데 밤새 청소하고 지금 잘 시간 아니에요? 피곤하겠네 괜찮아요, 일이 없어 피곤하지 일할 땐 피곤한 줄도 몰라요 열심히네요 저만 그런가요? 요즘 저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애들이 어딨다구요 저 그럼 혹시 매장 오픈 준비 알바 가능해요? 시급은 청소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던데 당근이죠! 시급만 세다면 이빨이라도 닦아드려요 담당자한테 얘기해놓을 테니까 전화해보세요 우와, 꿀알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저께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어저께 저번에 아니에요, 고생 많으세요 어? 쟤, 지난번에 입사시켜달라고 난리 치던 거 아니야? 태호씨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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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